다른 하얀 쪽 붙잡고 많이 아사 Vater 엔엥 끝 와~! 캤다 아이 오브 벨리알 돈다 돈다 아싸, 뭐야 이거 또? 뭐 열렸다. 439원에? 이브가 면도칼 들고 시작. 아, 진짜? 이브가 면도칼? 아, 그러면 이제 이브도 좀 뭘 좀 깰 수 있겠네. 현부. 현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소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별로 안 깼거든요? 왜냐면 너무 극혐이어서. 마, 때려봐라. 때리자마자. 때리면 맞자마자 바로 반격할 거야. 면도칼 써버린다. 보조타임에 면도칼로 다 죽여버린다. 맞을 것 같을 때 한 번 써버리면 되잖아, 지금. 아, 뭐야. 면도칼 뭐야. 이거 범위 데미 주는 거 아니었어? 맞으면서? 그 방 데미지 한정 1.2 증가. 아,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? 잘못 알고 있었어. 따따라라. 이 판만 딱, 이 판만 딱 하고 여러분들, 그 다음에 왠지, 왠지, 왠지 잘 안 죽네요. 저 빨리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 죽어가지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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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멍청한. 저걸 안 먹어. 아, 맵 그 와중에. 아! 오오오오오오. 이렇게 하면은, 설계처럼 보이잖아? 이렇게 하면은, 설계처럼 보이잖아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아하아하아하아 제발 열쇠 하나만 주라. 열쇠 하나만. 열쇠 하나만. 열쇠 하나만. 아, 뭐야. 너가 갑자기 왜 나와. 아니, 얘가 가전팩이 왜 나와. 열쇠 구할 데가 없잖아. 그래서 이러면은, 어차피 못 먹을 거 못 먹는 거다. 하지만, 1급 비밀방이 있을만한 곳은, 아, 여, 일단 여긴 아닌 것 같고. 이씨, 열쇠 나왔어. 우와, 자, 일단 상금부터 열고. 아, 범보 원트 코인.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범보 원트 코인. 범보야, 내가 못 먹는 것만 먹어야 된다. 내가 먹을 수 있는 거 애초에 너한테 안 주겠지만. 오오오. 좋아. 자, 이거는. 이렇게 된 거 먹어봐야 됩니다. 그렇지. 소울 컨버터. 어, 무조건 해. 얘는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어. 세력 한 칸이 짜세지. 소울아트로 사는데지. 아, 오원. 일단 보스 클리어 간다. 빵, 끝. 빰보여? 빰보 먹이 바에 차라리 도네이션을 하지. 자 오른쪽 무조건 먹고 부검을 노릴까? 부검 노릴까? 근데 소울아트 3개는 너무 가혹해 부검 노리는 거 대가로 하지만 성공하면 대박이긴 하겠지? 나 지금 책이 몇 개 먹었죠 내가? 에이 아니다 책 좀 더 여러 개 먹으면 그때 생각해보자 아 범보가 먹을 수 있네 근데 먹고 입 싹 닿네? 아... 야 먹어 저거 먹으라고 먹으라고 못 먹어? 별로야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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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어댕니다 참 아니 뭐 열쇠라도 주덩 그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이거 하나 아까운데 자 시범이라 야 내가 니들 친구도 거둬줬는데 이러기야?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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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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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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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초대박 초대박 뭐야 혜자다 야 범보 범보 때문인가? 뭐지 이거? 진짜 범보 때문인가? 진짜 범보 때문인가? 야 이원은 너 먹어 야 이원은 너 먹어 폭탄 주고 원래 이렇게 해주는 애가 아닌데 왼쪽 왼쪽 오른쪽 너 하나 나 하나 딴딴딴따라 딴딴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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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와 와 얘 걔 혜자다 얘랑은 좀 더 해야겠어 너 마음에 든다 더 하자 자 여기까지 수고했다 알약이 되어버렸네 도대체 뭐 하는 애야?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러면 각으로 바꿀까? 범보로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는걸 진짜? 얘한테 적어도 10원 이상 들어갔을텐데 안돼! 오! 돼지 됐다 다 큰거죠 이제? 돈도 안 먹죠? 미사일 쏜다 아 뭐야 뭐하는 아직도 먹네? 아 내가 쏘는 방향으로 쏘는구나 아 그래서 쓴 그래서 쓴 건 없구나 오케이 자 돈 먹어라 됐다 다 컸다 다 컸다 그만 먹어도 되지 않을까? 아싸 개이득 알약을 살까? 더 이상 이거 스페이스바 필요없는데 알약 먹자 알약 사서 예스 바더 오케이 스피드 업 도네이션을 좀 더 합시다 아! 고장 났네 옛날에는 그냥 저거 내가 뭐라 했더라? 기부? 기부 이런식으로 했다가 도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알고선 이제 도네이션이라 하지 비해 비해 뛰어 비해 비해 잡아 비해 아래서 쳐 덤보 덤보 딜 개 좋네요 이거 키우길 잘했네 이 정도면 잠깐만 이 정도 체력 맞으면은 많으면은 한 번 써도 되겠다 야 덤보 폭탄도 써줘 봤어요? 아 도네이션 고장 났네 여러분들의 도네이션도 고장 났네요 다 고장 났잖아 자 여기서 이쁘게 잘 먹으려면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된거 한 번 박으면서 먹고 무작 됐죠 야 니가 먹지마 내가 먹어야 되는데 옳지 와 됐다 너였냐? 와 상대 우와 야 야 덤보 뭐야 으아 렛 사운디 미친 패니디 야 이거 극혐인줄 알았는데 개 좋네 진짜 이 판은 그냥 덤보가 게임을 깼네 이브가 깬게 아니고 덤보가 깬거네 야 돈 먹어 다 니꺼야 지금부터 얘가 주인공이야 게다가 이거 동전이 때리면 또 떨어지니까 덤보가 시너지 되죠 돈 먹고 또 돈 먹고 거 딜하는거 보세요 미쳤죠? 걔 깡패죠? 떡대 개 듬직하구요 끝나면 돈 얼마나 벌어줄까? 궁금하다 자 템 주세요 응가 응가 아 끝이야? 생각보다 소소한데 뭐야 어 야마탱이가 아닌가? 아 움직이네 뭐지 야 거문들도 찾아주네 아니 미친 아 괜찮아 이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 준다 근데 그나저나 내 체력 너무 없네 제발 소울아트너 주세요 스몰 스몰 도마키 야 진짜 이렇게 작아진거 처음이다 주변에 돌고있는 쫄들이 더 나보다 크네 한 번 쓸까? 오케이 이거 맞을 수가 있을까? 가만있으면 안 맞겠는데 눈물이고 버스 스킬이고 맞을게 하나도 없어 어 시공 생겼다 잠깐만 이거 이거 아직 시공을 안 했거든요 지금 템 파밍일 때 도전하는게 좋겠지? 어찌 생각하며 여러분들 그래 시공 가자 이거 나올 확률도 별로 없어 이게 나올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장의 지배자 개구멍님의 구독을 한지 9개월 아 감사합니다 설나루님 고마워요 더 작아져 더 작아져 그니까 깰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 일단 와 방금 이 이거 오른쪽에 여러분 이 라인 있잖아 이쪽으로 지나가졌어 너무 작아서 어 템버렀네 아 근데 맵이 왜 저주야 이 맵에 저주면은 좀 그런데 본능대로 가야되잖아 거의 이거 확대요? 확대해도 주변에 돌고있는 것들 때문에 안보임 게다가 애들이 쏘는 미사일들 있죠 안맞아 그게 더 웃겨 애들이 열심히 쏘는데 안맞아 아니 소울아트 안먹어져 오케이 어우씨 막기 힘들어 일단 여기 최종 보스도 미사일탄을 많이 쏘는데 다 씹으면서 씹으면서 주파 가능할 듯 오케에이 아아아아아아이 이제! 오예! 어? 스톰피? 데미지가 3올랐어요 와 개쎄졌다 이제! 나도 약하지가 않아 BDF 나 이제 약하지가 않아 강해졌어 본체도 강해진 모든 걸 다 이룸 어어! 벅스다! 잠깐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잘 받을게요 변신해라 안 맞죠? 주변에 칼 하나 돌고 있을 뿐인데? 이런 건 맞네 어어어어 학살 중입니다 어어 범보 잘한다 범보 일한다 거봉이 주는 깍깍이 하하하하 하아 그런 큰 미사일들로는 날 맞출 수 없다 더 촘촘하게 살아 더욱 더 촘촘하게 살아 뭐야 뭐야 체럴 왜 이렇게 악해 딸피 나 죽여 어딨어 어디로 트였어 모두 다시 피가 찼잖아 음 어어어어 뭐에 맞은거지? 미사일 맞은건가? 좋아 아직 이 패턴들은 쉬워 헬퍼 패턴 유도 미사일 땅바닥 땅바닥이 좀 그래요 땅바닥 있을 때는 날고 계신다면 이런 데 숨어 있으세요 그럼 변신 또 하거든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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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로우 패턴 오 꿀패턴 와 이 미치 한 번 쓰자 아 알약 좀 제대로 챙겨올꺼 그랬나? 체력이 반칸이라 좀 불안하네 도대히 확 이럴때 에휴 때릴 부분 많죠? 빨간똥 센터 이제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아니 옛날에 좀 쉬웠는데 패치를 했나 모를 했나 좀 세진거 같애 얘봐 얘봐 펌프질하는거 봐 미쳤어 미친놈 됐어 갑자기 푸어어어어어어어 아 똥이 제일 편하다 아 얘랑 안편하다 빨리 폼 바꾸기까지 일단 버티기고 아 Oreo 아 이거 싫어 이것도 싫어 킬 타이밍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 좋아 패시 좀 써야겠다 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폭 지금 패스트범이라고bre 누를 때마다 딜레이 없이 나가는 폭탄이어서 이것을 사용할RISM 좀 빨리 갈 수 있음 한 번 더? 안 됐겠다 와 진짜 극혐입니다 패턴 예 더 빨라져 점점 빨라져 어어 거의 끝났다 끝났다 한 3 5방 10방 정도만 맞추면 될 것 같아 10방 좋아 이겼다 야 이 캐릭터로 돕겠다 입으로도 드디어 꼈다 저 잘 먹었다 roid 따라가 든 난다 DA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